자 이번에는 37번 순서 맞추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순서 만족이 문제는요,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교양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각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대명사랑 연결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요. 특히 순서 맞추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문은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. 절반 정도만 읽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고마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다면 룩업, 명령문이죠. 위를 쳐다보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요. 뭐하는 데 있어? 스타게이징, 스타게이징 하면 별보이게 되겠죠. 별보기를 위한 좋은 장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. 근데 어떤 하늘이요? 풀오브스타드입니다. 별로 그득한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콧마치고 아얀지기 때문에 분사구문이죠. 그리고 나서요. 빛나고 반짝거리겠죠. 모처럼. 수천 개의 찬란한 보석처럼 그 하늘이, 아니 별들이, 스타즈를 의미하겠죠. 빛나고 반짝반짝거리게 될 겁니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풀오브스타즈 같은 경우가 스카이의 뒤에 붙어서 후위수식을 하는 관계입니다.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. 뒤에 나오는 샤이닝과 트윈클링은 내용상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스타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들로 가득 차있는 하늘을 보게 될 건데요. 그 별들은요. 수천 개의 찬란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일단 주어진 문장입니다. 그럼 A, B, C를 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선택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선택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A로 시작하는 게 하나고요. B로 시작하는 거 두 개,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입니다. 그럼 여러분이 출제했다면 당연히 A를 정답으로 하겠습니까? 안 하겠죠.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A를 건너뛰고 B와 C부터 선택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. A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별의 패턴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더 쉬울 수도 있대.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A번 당이 안 되고요. B번 같은 경우 보자고요. 하지만 이런 놀라운 별의 광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. 바로 앞에 별이 빛나는 하늘 이런 게 나왔잖아요. 충분히 This Amazing Site of Stars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B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. 반면에 C번은 When You Do That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요.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별들을 바라볼 때 하는 행동을 할 거래요. 그러면 이 별은 맞는데 You Do That에 대한 설명이 앞에 있는 이 부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. 위 옆에서는 별을 본 것밖에 없는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? 정확하게 별을 볼 때 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나와요.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주어진 문장과 연결되는 부분은요.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B로 가봅시다.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이런 놀라운 별들의 광경은요.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Try 시도해보고요. 하나의 별을 가리켜보세요. 다른 누구에게 말이죠. Chance이자 보통 기회는 많다라고 하는 편인데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아마도 그 사람은요. Have a hard time ing. 뭐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현이죠. 정확하게 아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. 뭘 아느냐. 어떤 별을 여러분들이 가르기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거래요. 단순하게 그냥 별을 봐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have a hard time ing. 수없이 한 적이 있어요. 그쵸? hard time 말고도 difficulty, trouble, problem 다 올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뒤에 동명서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자 하여튼 b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?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요. 자 a 부분은 뭐였어요? 자 별의 패턴을 묘사한다면 더 소화질, 더 쉬워질걸요? 오! 어려우니까 쉬운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. 10번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웬유도 4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. 따라서 순서는 b, a, c로 가는 게 적절할 겁니다. 자 아마도 쉬울 겁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의 패턴을 묘사한다면 그건 더 쉬울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별이 어느 건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드는 행동이 되겠죠. 여러분들은 이것과 같은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어요. 자 봐봐. 저 커다란 삼각형의 반짝이는 별. 봐봐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. 아니면 너 저 다섯 개의 별 보여? 어떤 별이에요? 커다란 W, a big letter니까 대문자죠. 대문자 W처럼 보이는 저 다섯 개의 별 보여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 이게 바로 뭡니까? When you do that이죠.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뭐예요? 여러분들이 별에 있는 것을 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별들을 볼 때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? 앞에서 얘기했었던 삼각형으로 보이는 별이 보이죠? 그리고 W 같은 거 보이죠? 이게 다 뭡니까? 별의 패턴을 묘사하는 거야. 즉 여러분들이 별의 패턴을 묘사할 때 앞에 있는 말들을 할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? 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. 즉 이제 우리는요 패턴을 찾게 돼요. Not just but also죠. Not just는 나 논양 똑같습니다. A 뿐만 아니다 B도라는 의미인데 실상 중요한 것은 머로서 기분이 중요한 거고요.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는 Not just가 부정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. 우리는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. 즉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을 뿐만 아니다. 다른 누구에게 다른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어요. 정확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항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뭘 한다는 겁니까? 패턴을 찾는다는 거예요. 됐죠? 우리가 패턴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무언가를 가리켜서 보여주기 위해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항상 그러한 패턴 만들기를 해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패턴을 찾고 이를 설명한 인간의 속성인데 하늘의 별 가리킬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. 인간의 속성